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 이제 선거 방송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4월 총선까지 전반부는 항상 시사 주제를 다루고 그다음 후반부는 선거 문제를 다루고 세상이 좀 많이 좋아지게 되면 시사 문제가 더 늘어나고 선거 문제가 줄어드는 그런 방송을 해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문제를 다룬 사람들이 너무 없으니까 오늘 이 투표지 과연 그 선관위 찬고에서 나온 것이 이게 진짜 투표지가 맞 느냐 물론 이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짜 투표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절대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집어넣은 게 없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3구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일은 3월 9일이 본투표 당일 투표일이었고 3월 4일과 3월 5일 금요일과 토요일은 사전투표 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신을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화에 사전투표함 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어불성술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전투표는 폐지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전투표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투표를 어쨌든 폐지해야 되는데 지금 4월 10일 총선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이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정도를 관철시켜 가지고 위조투표지 제조가 좀 어렵게 만드는 아마 이번에 여러분들 이 선관위 이 선관위의 맨 시작 부분의 여러분들 그런 영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이제 투표지 봉인지를 선관위 직원들이 붙여놨단 말이죠 이 봉인지를 여러 차례 여러분들 투표지를 집어넣기 위해서 선관위 직원들이 임의로 여러분들 봉인지를 떼고 그리고 또 임의로 본인들이 또 사인을 하지 않 습니까요 봉인지가 이렇게 훼손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진짜 투표지냐 가짜 투표지냐 문제를 떠나가지고 봉인지를 자기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는 것은 그거는 불법 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물어보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선관위 관련자로 추정되는 분이 글을 남긴 겁니다 그분 말씀이 아마도 선관위 관련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겁니다 그분 말씀이 3월 4일날 우편 투표함을 저희들이 만들었고 3월 8일까지 우편 집중국이 배달해 준 우편 투표함을 분류해서 우편 투표지를 분류해서 우편 투표지 를 분류해서 우편 투표함에 집어넣은 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의 업무를 잘 아시거나 선관위 에 근무하시는 분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댓글을 받고 답글을 남기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언뜻 그냥 떠오르는 말이 아니 우편 투표함에 봉인지를 마음대로 떼고 붙이고 왜 합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 말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아마 선관위 창고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니 저렇게 봉인지를 왜 떼고 붙이고 하지 저 사람들이 봉인지를 떼고 붙이고 할 권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 사람들은 분명히 위에처럼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우편집중국에서 인수인계 한 대로 분류해 가지고 우편 투표함에 집어넣은 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입장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냥 무심코 넘겼는데 시간대별로 우편 투표지가 어떻게 투입됐는 걸 한번 봤습니다 이게 2022년도 3월 5일 1일 날 18시 43분경입니다 이때 1차로 우편 투표지가 들어옵니다 이게 다 이런 봉인지를 붙여놓은 상태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열기 시작한 시점이 이게 바로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지 3월 4일 3월 5일인데 3월 5일 6시 43분 무렵부터 제1차로 관외 사전투표지 우편 투입이 시작된 겁니다 3차례 걸쳐 우편 투표지가 투입 이 됩니다 이게 6시 43분이니까 사전투표가 끝난 2차일날 6시 43분에 이렇게 이런 직원이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6시 43분 3월 5일입니다 이게 소쿠리에 담겨져 무더기로 들어오고 있는 우편 투표 투표 용지가 아니라 투표지입니다 투표지 는 기표 도장 찍기 전이고 투표 지는 기표 도장 찍은 이유고 이때 이럼들 집어넣었거든요 이게 3월 5일 6시 44분입니다 이때 이럼들 봉인지를 떼고 투표함을 집어넣고 여기에 이제 머리가 조금 작으신 이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톱인 것 같아요 이분이 삼국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분이 그날 보니까 톱 같습니다 자 이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들고 들어와 가지고 투입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미스터 수님이 후원을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후원 그 여러분 태그가 분홍색이 돼서 굉장히 예쁘네요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6시 44분 이게 여러분들 1차 투입입니다 1차 시간대별로 제가 한번 꼼꼼히 봤습니다 언제? 그리고 여러분들 3월 5일날 6시 49분 무렵에 우편투표지 투입이 종결됩니다 이렇게 이게 끝난 겁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투입하고 난 다음에 봉인지를 다시 또 다시 여러분들 붙인 겁니다 여기 하늘구름님께서 봉인의 의미를 없애버린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보시죠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끝나고 이틀이 지났을 때 그때 대규모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3월 7일날 10시 20분 무렵 두 번째 우편투표지가 대량 투입이 개시됩니다 사전투표율이 종료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 대량으로 투입할 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때가 이렇게 뭐죠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운반하는 기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쑤셔 넣는 겁니다 봉인지를 다 뚫고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편투표도 여러분들 우편투표가 우편집중국에서 처리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종결된 이후에 배달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 현재로서는 이 영상만 가지고 당신들이 뭐죠 위조투표지를 투입했다 이렇게는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3월 7일이고 이게 또 3월 8일 날 10시 12일 무렵에 3차로 관외사전투표지 투입이 개시가 되는 겁니다 3번에 나누어 가지고 그러면 우편집중국에서 3번 나누어서 배달했나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것은 3월 5일이고 그 다음에 3월 7일 3월 7일 3월 8일입니다 3월 8일이면 선거일 바로 전날입니다 이때도 어마어마하게 이런 많은 표를 투입하는 겁니다 선관위는 일관되게 우편집중국에서 배달한 것을 그냥 우리가 넣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분류해 가지고 그 이상 이해하는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전날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창고에서 발견된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입니다 이거는 절대 선관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죠 이걸 권호영 변호사께서 촬영을 한 거거든요 우연히 촬영을 한 겁니다 동시에 인천 남동에 사전투표일 여름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9631표를 빼앗기고 심상정 후보가 552표를 빼앗겼고 그리고 우편투표도 조작한 것을 이미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우편투표가 얼마만큼 조작이 됐는지도 테이블을 통해 다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회송용 봉투가 남동뿐만 아니고 부천시에서 발견됐고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선관위에서 이렇게 회송용 봉투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론은 제가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편투표지를 조작한 것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영상에서 있는 것이 위조투표자라고 제가 확정된 사실은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증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추정할 뿐인 거죠 그러나 통상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출액을 쓰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위조투표지를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행랑식 투표함에다가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남동부 선관위의 사람들이 진짜 투표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이미 위조투표지 투입보다 더 상위 개념인 후보별 득표수는 다 조작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표 가운데 일부가 조작된 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전투표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면 할 수가 없겠지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국민들이 분발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완전히 폐쇄를 폐지를 시키는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외세에 의해 가지고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과 외세가 여러분들의 야합을 해 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선관위하고 여러분 짝짝꿍이 돼 가지고 몇 석 더 차지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국가의 정체성을 완전히 그냥 잃어버리는 그런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부러졌는 겁니다 선거를 훔친 사람들은 결국은 중국하고 야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나라를 중국과 비슷한 나라로 이름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 외에는 딴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를 지키는 문제는 결국은 국가와 국민들을 지키는 문제와 직결되는 거죠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통령이 침묵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은찮은 소리를 내가 좀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대한민국 선거의 궁극적인 목표점은 숫자를 조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후보가 받은 득표수이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하거든요 그리고 숫자 가운데서도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당일투표 조작하는지 모르겠지만 압도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거예요 숫자 조작입니다 숫자 조작 여러분 숫자를 조작하기 때문에 기계가 여러분들 하지 않고 숫자를 조작을 하게 되면 탄로가 많이 나고 기계도 숫자 조작에서 여러분들 오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숫자 조작이 덜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비안에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역대 선거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 숫자 조작을 한 흔적이 뭐죠 태산처럼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모든 선거가 숫자를 조작한 흔적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숫자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회계학에서 차변대변을 따질 때와 마찬가지로 왼쪽과 오른쪽이 딱 숫자가 맞지 않으면 컴퓨터가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다 작동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처리하기 위해서 개수를 조작하기 위해서 잘못 투입된 투표제 항목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여러분들 맞지 않는 숫자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이렇게 조정한 것이 어마어마한 점검물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이 부정선거를 주도해온 인물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규칙 전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그 전산 프로그램이 아주 조악합니다 이쪽에서 빼기하고 이쪽에서 더하기 하고 이쪽에서 마이너스 이쪽에 더하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되면 요즘에 코딩들 배우니까 한 두세 줄 정도만 짜 가지고 코딩 여러분들 코딩을 가지고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두세 줄 정도 두세 라인 정도만 짜 가지고 돌리면 대한민국 부정선거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조악하고 간단한 컴퓨터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입니다 무슨 고도의 기술이 아닌 겁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조작한 거죠 숫자를 그러니까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아무리 신출 기묘한 재주를 가져 있더라도 숫자 조작은 곳곳에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표를 도덕질한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선관위가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이고 사기꾼들 집단이고 야바위 집단이고 국가의 내란범들이고 국사범들이다 대한민국의 선거 범죄는 1년에 9천억 정도 예산과 2,961명의 정규직 여러분들 공무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부정선거를 치른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용빈 신임 사무총장을 제가 범죄 집단의 수계다 괴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무총장은 대외적인 맹식이지만 나는 네가 괴수처럼 보인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은 네 책임 하여서 부정성을 저지렀지 않았냐 네가 수계고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도 헌법기관으로 여러분 얼마나 폼 잡습니까 입법근도 갖고 있고 조사근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안 했으면 수십 번 조사 여러분들 오라고 고발했을 겁니다 공병호를 여러분들 죄기위해 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들 불러가지고 뭡니까 줄이를 틀었겠죠 도독질 안 했으면 도독질 해놓으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독질을 어떻게 했느냐 시장판의 야바위꾼처럼 이렇게 훔친 게 아니고 컴퓨터가 여러분들 도독질 해놓으니까 그게 지가 저희들이 올린 중앙승환이 홈페이지 데이터에 다 올라 있는 겁니다 도독질한 게 종로우 여러분들 청운 효자동에 도독질한 거 인천광역시 남동부에 뭡니까 무슨 동의 이름 도독질한 게 다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도독질한 것 중에 하나가 개수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박주현 변호사하고 오근호 대표가 여러분들 공개한 것 중에 하나가 투표지를 교부한 투표용지가 나간 거하고 투표함 속에 여러분들 투표지 개수가 다른 거 이게 결정적인 증거죠 그 증거를 한 번 방송했지 않습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6월 1일 경기도지사 선거 도지사 선거에 투표용지는 2276매를 분명히 교부했는데 투표함 속에 나온 투표지가 몇 장입니까 2776표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실수로 한 거죠 이걸 여러분들 개수조정을 500매를 빼가지고 일치를 시킨 겁니다 이게 경기지사 선거입니다 윤 대통령 아예치료전 선거입니다 그다음 경기도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3768매를 교부했는데 투표함 속에서 나온 것이 3853매가 나온 겁니다 더 많이 나온 거죠 개수조정에 실패한 거죠 부정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은 항상 고민이 먼 거 아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 개수가 가장 이상적으로 딱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걸 가장 쉽게 해야겠다 이렇게 국리를 해가지고 새로 여러분들 신종사전투표 조작수법을 개발한 것이 바로 통합선거인명부의 위변조를 통해가지고 사전투표를 그냥 뻥튀게 해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37453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먼저 한 후보와 함께 더블당 진교훈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이면 발각될 염려도 없고 위조투표지 만드는 것도 쉽고 투입하는 것도 쉬운 거죠 그 신종사기수법을 개발해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큰 재미를 본 겁니다 클린 선거신민행동의 오근호 대표가 이렇게 경기도뿐만 아니고 서울 전역에 21군데에서 이렇게 개수가 맞지 않는 것을 찾아냈네요 이게 강동구 천호이동에서는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는 6426명인데 투표지 매수는 6427매가 나온 겁니다 오금동에서는 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은 7430명인데 투표지 개수는 7431개가 나온 겁니다 서울에 21개니까 전수조사를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개수조정에 실패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조작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이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발표한 거하고 여러분들 그냥 투표함 속에 있는 게 딱 맞아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동구 천호이동에 여러분들 누군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때는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들을 다 태워버리고 여기 선관위가 발표한 6426명에 딱 맞추어서 뭡니까 표를 집어넣겠죠 왜 위조투표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결판이 나는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문제를 국민의힘 특별위원회가 관찰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그냥 4월 10일 총선은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의 재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이 관찰 안 되면 그냥 공병호TV에서 지금까지 예상했던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여러분들 조작했을 게 전국에 329만 표가 투입되고 더블당이 210석 이상을 얻을 것이다 그 결론이 거의 맞아떨어질 걸로 봅니다 한동훈의 공천을 어떻게 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다 숫자를 돌리는데 공천을 어떻게 하는 게 뭐가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까 김경유리를 정청 내 마수가 여러분들 마포울에 투입한다 정말 쓰잘데이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위조투표지만 만들 수가 있으면 거의 저 서울 전역에 석권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이제 오근호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보다 투표함 속에 투표지가 30표 더 나왔습니다 사전선거 투표지 위조 증가 감소가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범죄가 투표지 위증감죄거든요 그리고 그 투표지 위증감죄에 선관위 직원들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걱정 안 하는 겁니다 위증감을 아무리 해도 수사법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중앙선관이 홈페이지 개표 결과를 살피면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인실을 뻔뻔하게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작된 그 득표수가 그대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그냥 늦은 도덕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무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일단 강동구 선관위 위원장 이하 여러 명을 투표지 위조 증감죄 직무유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를 했으나 깜깜 무소식입니다 강동구 선관위 외에도 21개 동 여러 선관위가 고소 대상이라 기소도 기각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담당검사는 뭘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국적인 조사를 하면 더 심각할 것이고 개표록은 전수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더 가간일 것입니다 투표록 개표록에 안 맞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개표록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내용도 다를 겁니다 다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해 놓으니까 투표 여러분들 공식문건인 개표록 사항하고 홈페이지 사항이 다 다른 겁니다 발표한 것 따로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 따로 개표록 따로 완전히 개판인 겁니다 강동구 사례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고 그냥 전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재수업계에 걸려든 것뿐인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선거를 치르는 거죠 투표 참가했다고 이러면 공식적으로 기록된 선거인 수 투표자 수보다도 투표지 개수가 더 많은 겁니다 이런 일이 숫자 조작을 아무리 하더라도 결국은 발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걸려든 겁니다 숫자를 그 사람들이 조작을 안 했으면 형상보건용지를 사용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구겨진 여러분들 투표지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주특기는 그냥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게 되면 하나를 거짓말하면 그다음에 또 거짓말해야 되고 그대로 거짓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오근호 대표나 이런 분들이 더 치밀하게 될 마이크로데이터를 계속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도 제야에 계시는 제2님 대학 교수님이십니다 대학 교수님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 선거를 장악하게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참 놓치기 쉬운 부분을 체계적으로 8가지로 정리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에 중복된 것을 좀 합치게 되면 6대 독소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2000년대에 들어가가 특히 여러분들이 이 선관위 제도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2014년 2015년 이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대부분의 여러분들 선거제도가 엉망칭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르기 좋은 다시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기 좋은 그리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모든 종류의 제도를 박근혜 정부 때 이름 다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6대 독소조항이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삭제 이거는 2023년 12월에 1개월 동안 보관한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은 재임기간이 끝나는 4년은 보관해야 된다 신분증 전자 이미지를 보관하는데 돈이 안 듭니다 파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즉시 삭제를 했다가 여러분 이건 왜 합니까 사전투표자수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이 사람들이 4월 10일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을 엉티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가짜 유령 사전투표소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더불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는 방식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통합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가 몇 명이 잡는데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다가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는 한 달 안에 이러면 없어지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6개월 선거법 이러면 6개월에 결련내렸지 않습니까 그냥 면피한 겁니다 즉시 삭제하면 추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cctv로 투표한 사람들을 못 짓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뭔가 사전투표자수를 숨기기 위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뻥치게 해가지고 유령사전투표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만큼 표를 집어넣고 전산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런 노력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사전투표자수가 발각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금하는 모든 종류의 제도를 다 박근혜 정부 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전투표용지 바코드는 qr코드는 바코드로 바뀌는데 이것도 이런 꼼수를 쓰는 겁니다 바코드 하단에 숫자를 볼 수 있으면 마지막 숫자를 보면 몇 장이 발간이 되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숫자가 없는 바코드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사귄 겁니다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이는 지금 이번 주에 첨예한 여러분들 관심거리고 그다음에 사전투표지를 쑤셔내야 되니까 봉인지 있으면 귀찮으니까 그냥 밑에 천으로 돼서 아가리를 벌리면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행랑식 사전투표함을 사용하는 거 이거는 전혀 지금 손을 못 댔습니다 그다음에 불량 봉인지 문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선관위 창구에서 보셨던 거 봉인지가 봉인지가 아닙니다 봉인지 사용 규칙도 없고 규정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사기를 칠 수 있는 완벽한 뭡니까 제가 제도를 2013년 14년 15년에 다 이런 통과시켜 놓은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허술한지 제가 참 답답합니다 공적인 영역이 전혀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책은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리에서 맡아야 될 역할이 있는데 경찰도 그렇고 검찰 선관위 대법관 법원 법무부 대통령 누구도 뭡니까 그냥 나라의 체제를 흔드는 그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나라가 언제 날 수 있을까 가끔 여러분 밤에 생각해 보게 되면 고개가 여러분들 그냥 끄덕끄덕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분이 하신 내용을 여러분 보시죠 8가지인데 6가지 내용입니다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전자적 이미지로 저장된 사전투표 참여자 명부를 사전투표가 완료되는 즉시 삭제하도록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2023년 12월 15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30일로 제2교수님 말씀은 말도 안 된다 이야기 4년은 보관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전자적 이미지를 왜 즉시 삭제했겠습니까 통합선거인 명부를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서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죠 이게 2015년 신설조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작질한 겁니다 자유한국당 이런 당에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세금을 냈으면 국민들이 생업을 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이런 것을 독소조항을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바코드 사용 규정입니다 이번에 통과돼서 바코드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친구들이 QR코드를 쓰지 않고 12월 27일에 나온 중앙선거 관련해 보도자료입니다 바코드로 변경하겠다 그런데 이게 숫자가 없죠 숫자가 없는데 반드시 숫자를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카르텔을 만드신 까부카 님이 4월 10일 총선에서 사전투표용주의 QR코드가 바코드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선관위는 숫자가 없는 두 번째 형태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번째처럼 숫자가 있는 것을 관절시켜야 됩니다 숫자가 있을 경우 이것이 뭐죠 투표지 번호입니다 몇 장이 발행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중앙선관위 여러분들 이렇게 할 겁니다 나는 그 사기꾼들이 그냥 국민들을 쏘기는 데는 그냥 이력이 나는 인간들입니다 나는 그냥 사기꾼들이라고 봅니다 사기꾼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1년에 9천억 들이 가지런 분들이 2,961명의 사기꾼들을 양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정직한 사람도 있겠죠 사기꾼이 아니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조직 전체가 범죄의 연료가 된 겁니다 절대 여러분 이렇게 숫자로 2,9145장의 여러분들 사전투표지가 발간됐습니다 이걸 안 쓸 거란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뭐죠 사악합니다 그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인간 유행들을 만났지만 지금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인간들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들이 저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절대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마지막에 바코드에 숫자가 있어 가지고 종로구 청원 효자동 사전투표소에서 2만 9,145표가 발행됐습니다를 확인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 겁니다 징글징글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참 이렇게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고 마음을 잘 이렇게 여러분들 잘 추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내 공도하실 거고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그분이 항상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지저분한 일을 4년 동안 하면서도 크게 여러분들 건강을 안 상한 겁니다 매일 이렇게 뭐죠 악한 놈들이 사기치는 것을 다루어야 되는 사람은 얼마나 이런 힘적으로 타격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다루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신앙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카푸카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반드시 발행 매수를 알 수가 있는 숫자를 해야 되는데 이미 뭡니까 이렇게 예시를 들었지 않습니까 숫자 없는 거 돼지개 붕어들이 그냥 바코드만 바코드지 숫자 있는 바코드하고 숫자 없는 바코드를 구분할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왜 국민들 돼지개로역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도독질하게 되면 다음에는 또 QR코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이 투표관리가 날인 안에 자기 이름 도장 사인을 날인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되면 위조투표지가 상당 부분 건조되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후보별 득표소를 만드는 것도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개인 도장을 인쇄 날인토록 허용한 규정 이 규정을 청인의 학대에 학대에 적용한 것이 바로 선관입니다 인쇄 날인을 허용으로 인해 외세나 국내의 부정선거 시도 세력에게 청인 예컨대 000 선거에 000 선거구 사전투표관리관의 이미지를 훔쳐가서 가짜 사전투표지에 이 청인을 날인할 수대로 허락해 주게 됩니다 인쇄 날인의 사용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실물 위조투표지 조작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법조항의 간단한 내용을 여러분 바꾸어 가지고 나라를 그냥 접수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대부분이 언제나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다 통과가 된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의 여러분들 뭐죠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짓들 이렇게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정신들이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공적기관을 보게 되면 너무 한심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이래가서 여러분들 북한이 여러분들 장사파로도 몇 분 던지고 핵을 가서 때리겠다 이렇게 하면 정신들을 제대로 차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의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가 거의 바닥 수준인 겁니다 반도체를 팔고 여러분들 현대차를 파는 나라가 너무나 무기력하는 겁니다 선거 문제 더하기 빼기 선거 문제의 이름 하나 얘기를 하지 못해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생 야단을 벌 정도 된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너무나 위험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 뭐 북한 핵무기가 어떻고 장사포가 어떻고 그렇게 뭐죠 무슨 뭐 별 하나 둘 셋 넷 한 사람 폼 잡는데 저거는 진짜가 저거는 제대로 일을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이랍니다 그 군인의 사령관이나 그런 사람들의 절도 있는 말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은 자기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저렇게 군대에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다 그러니까 지금 뭘 봐야 되는 거 아니까 제가 다음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14년 1월 17일 날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누구였는지 원내대표는 누구였는지 사무총장은 누구였는지 정책의 위장은 누구였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가 통과될 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문상부였고 사무총장은 김용희였습니다 현재 문상부는 대륙법인 법무법인 대륙법인의 고문으로 밥벌이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누구였냐 여러분 한번 메모하셔서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17일 날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사무총장 원내대표 정책의 위장이 누군지 검색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악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들 당대표가 누구였냐 이야기죠 여기 이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공직선거법 관리규칙 제84조 사망의 재정에 관여한 자들은 부정선거에 관여할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 외에 이것을 여러분들 통과되는데 발의를 누가 했는지 누가 협조를 했는지 당대표가 누구였는지 원내대표가 누구였는지 다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이 제이 교수님은 다 부정선거 를 이용해서 체제를 전복시키는데 협력하고 부역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테이블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에 통과된 자 qr코드를 통과시키는 자 전자적 이미지임 신분증 이미지를 즉시 삭제 이름들 협력한 자 그 당시에 대한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장이 다 뭡니까 부정선거 세력에 협력한 부역한 자다 이것이 제이 교수님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행랑식 자료 형태의 사전투표함 투표함 자료 부분에는 봉인이 불가능합니다 봉인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함을 원활히 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름들 행랑식 투표함을 만들어 가지고 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나쁜 인간들입니다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나라를 먼저 접수한 겁니다 가짜 사전투표제를 만들어서 가짜 사전투표함의 표 바꾸치기가 가능하게 해서 개표장 반임이 가능하도록 해 주기 위한 조치가 바로 열고 닫는 것이 원활한 천으로 된 행랑식 투표함들입니다 바로 이 가짜 사전투표제를 모체 생산해서 사전투표함 관리관에 청인을 사용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헝급자료 모양입니다 그냥 쑥쑥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투표함을 쓰지 않고 이 천을 쓴 겁니다 헝급자료 사전투표함 아마 여러분 qr코드를 찍으시게 되면 사례가 촥 나올 겁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헝급자료 사전투표함 대한민국의 수치다 이게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행한 하단은 위는 플라스틱이고 하단은 뭐죠 헝급입니다 그래서 이 헝급 사이에 손을 집어넣으면 그냥 거기다 쑤셔 넣으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봉인지를 못 사용하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헝급형 헝급자료 행랑식 사전투표함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번에 봉인지 보셨지 않습니까 봉인지 떼고 붙이고 아무 표시가 안 난 겁니다 그리고 불량 봉인지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행랑식에는 봉인지를 그냥 귀찮으니까 못 붙이도록 그렇게 천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한민국 공격 영역이 너무 부패했습니다 나라에 전쟁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나는 대한민국의 이름들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아수라장이 될 걸로 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뭐죠 그 믿음이 전혀 안 됩니다 폼 잡고 다니지만 중국이 이런 집요하게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이런 대한민국을 그냥 먹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다 넘어갈 겁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선관위 직원 언론계 다 이런 여기에 넘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민청 왕서방이 와 가지고 돈 집어준 사람한테 그 구제를 한족에게 특별한 지휘를 부여한다 그걸 한 주로 바꿔 그러면 얼른 국회의원들이 바꿔주겠죠 그래서 뭡니까 한족이 들어올 수 있는 물을 확 딱 열어주겠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랑식 투표함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나 이민청에서 여러분들 한종의 특별 대우를 부여한다 이걸 만드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돈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돈에 넘어가 가지고 결국은 국민들이 나중에 유량인이 돼가 여러분들 고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나는 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 하와이에 은퇴해서 한국의 주한 외교관을 지내셨던 분이 한국인 부인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가 토프들이 일본 사람한테 나라를 팔아먹었잖아 너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야 두고 봐라 그분이 한국어도 잘 아십니다 너가 사람들은 허우대도 멀쩡하고 똑똑한데 너가 일본 사람한테 저렇게 조그만 사람한테 나라를 팔아먹었잖아 다음에 너가 중국 사람한테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을 거라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인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런데 부인이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국민들이기도 하지만 나라 일을 곳곳에서 맞선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공무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해온 겁니까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관위 공무원들이 어떤 짓을 지금 해와 가지고 여러분 내가 인생에서 돌아올 수 없는 4년을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여러분 함께 여러분들 절규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공무원 가운데 가장 고급 공무원인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조재현 천대엽 이동훈 김상한 안철상 민유숙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선관위를 모두 다 편의를 다 봐주는 판례를 만들고 4.15 총선의 인천광역시 연수월부터 5개를 다 여러분들 소송 기각하고 139년 넘는 데를 다 소송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뭘 합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의 최고복인 윤 대통령이 뭘 합니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1년에 여러분들 정당 보조금을 수십억 수백억 등도 받는 국민의힘의 김기현 씨가 이름 있는 동안 뭘 했습니까 이제는 선거까지 여러분 다 강탈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그들이 나는데 너희 눈에는 너희 자식들이 한 종 밑에서 신음하는 게 안 보이냐 이야기예요 내 눈에는 보이거든요 지금은 오래 살기 때문에 한 30년 정도면 다 박살나겠죠 그게 눈에 안 보이냐 이야기죠 그래도 다 제각각 이익을 따라가지고 다 대법관들도 선관위 편에 쓰고 언론들도 다 돈 때문에 선관위 편에 쓰고 경찰도 다 선관위 편에 쓰고 심지어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대통령까지도 뭡니까 선관위 그냥 편에 쓰는 거죠 입을 다물어주는 거니까 중국에게 먹힐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름들 즐겨 하는 겁니다 가장 다루기 쉬운 나라일 겁니다 주변 국가 가운데서도 오늘 방송은 좀 짧게 일요일 방송이니까 하고 저도 좀 쉴려고 했는데 오늘 방송도 좀 길어져 버렸네요 아무리 쑤셔넣어도 다 닥치고 침묵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고 나라가 정말 죽고 사는 문제인데 어쩌면 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우연히 이 더 카르텔 이런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까부카님 까부카님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많이 방문하지 않으신데 제가 한번 방문을 해보니까 타임라인 따라 쭉 까부카님이 남긴 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들을 가지고 내 의견도 좀 더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 타임라인에서 역순으로 나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4.15 총선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부정선거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0일 날 대한민국 국민의병대 의병대장 김장석 이 플래카드를 걸고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당사 앞에서 이 나이 드신 분이 단식농성을 시작했는데 기한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한 몸 정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어제 제가 방송을 내보냈죠 방송 제목이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국민은 단식을 대통령은 뭐죠 침묵을 크게 나갔더만 불편했는지 뭐 별다른 내용도 없는데 그냥 다 그냥 노란 딱지를 딱 붙여 가지고 뭡니까 그렇게 했더군요 국민은 단식을 대통령은 침묵을 국민은 음동순환의 삭발을 대통령은 닥치고 침묵을 그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이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참 힘든 이야기죠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신뢰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분을 믿고 우리가 따를 수 있다 저분은 참 훌륭하신 분이다 저분은 참 좋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지도자 함께 들어야 그래 자발적인 복종이나 존경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음동순환의 이름들 수많은 사람들이 삭발을 하고 노구를 이끌고 뭐죠 죽는 날까지 단식을 하겠다 이렇게 이름도 외쳐도 용산의 이름들 대통령실은 우리 앞에서 부정선거 부자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이런 부정선거 정자도 이야기하지 말입니다 이따위 이야기가 나오고 국민의힘의 이름들 다선 의원 입에서 나는 아직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거 참 너거 정말 인생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죠 너거는 그냥 대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탄핵당하고 개헌 저짓은 무너져가지고 국민들이 울고 불고 왜 이걸 못 막았냐 이러면 국민들의 아웃성체가 여러분들 국민들 손 때문에 탄핵을 당하고 그런 처지에 가가지고 그때 정신을 차렸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정신 차려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라인을 보니까 까부카님이 더 카르텔을 만드는 주역입니다 아주 잘된 여러분들 다큐멘터리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뭉개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점차 피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적과 아군이 없는 겁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2021년도 6월 달에 이준석과 나경연의 대결에서 당대표 경선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됐고 이준석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협력을 얻어서 당대표가 된 겁니다 윤심이 작용했던 2022년도 6월 달에 당대표 경선은 수많은 사람들이 단식을 하면서까지 여러분들 선관위위탁을 막았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마어마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탁을 간절시켜가지고 선거결과도 대충 발표를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 김지연 씨가 당대표가 된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 당대표 경선 과정이 공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의 여러분들 대선후보 경선은 공정했냐 이야기죠 모르겠습니다 전혀 선거결과를 발표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반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나가면서 모든 게 다 조작인 겁니다 나라가 나라 전부가 다 조작이니까 조작을 저지른 놈이나 조작을 덮는 놈이나 다 그 놈이 그 놈인 겁니다 피하가 거의 없어진 겁니다 가부카님이 4월 10일 총선에 승리해서 부정성을 밝히자는 답담한 분들이 있습니다 부정성을 안 밝히면 승리 자체를 못한다고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는 감시 안 해서 당했습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 사고가 안 됩니다 합리적 사고가 논리적 사고가 안 돼요 원인 결과가 여러분 잘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반대편에 보면 고대인 사고 무속성 사고 그러니까 이 고대인 사고인 겁니다 교육을 받기는 받았는데 선거 부정을 막아야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논리구조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도내 해로에 그러니까 선전 선동에 취약하고 항상 뭐죠 그렇게 선전한 사람들에게 노란하게 마련인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214석을 만드는데 무슨 수로 너희가 이길 거고 내가 투박한 경상놈 말로 한번 이야기할게요 너희 어떻게 이기노 선거 이런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득표수를 만드는데 국민의힘이 대표를 어떻게 안 하노 내가 한마디 더 합시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선거구가 단일 선거구니까 여러분들 가가지고 감시감독을 했는데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35% 2020년도 4.15 총선이 25%니까 10%를 더 조작한 겁니다 양 후보 이름 덕표수 객차가 17% 진교훈 더블당 후보 이런들 당일 투표 득표율이 30% 사전투표 득표율이 65% 미친 숫자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도 윤 대통령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얼마나 4월 10일 날 여러분들 조작을 야무지게 하겠습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인천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에 35%를 조작하고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선거에 여러분 15%를 조작해가지고 완전히 엿을 먹여버렸는데 국민의힘 대통령실 다 입담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간이 커져가지고 10월 10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뭡니까 내놓고 보면 역대 사상 최고치 이름 조작을 한 겁니다 역대 사상 최고치 이름 조작을 해도 인요한이 불려가지고 혁신위원회가 궁짱짱 궁짱짱 했으니까 뭡니까 4월 10일 총선은 오지게 이름 당하겠죠 내가 국민의힘을 이렇게 뭡니까 질타하는 세상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한 적이 없고 내가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일선의 나스가 여러분들 이렇게 투쟁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이 정도까지는 망가지를 선거까지 망가질 정도까지 생각한 적이 없죠 그냥 대중영합주의 때문에 나라의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만 나라의 근간이 선거 자체가 날아가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뭡니까 중국의 속국이 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려면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부정선거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부정선거 수사를 뭉개 온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결코 지지할 수만은 없습니다 온 국민이 꼭 봐야 될 충격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웨드칼티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무효집회에 참여하고 결국 박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취임 2년째를 향하는 가운데 중대한 4월 10일 총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부정선거의 부자도 안 꺼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부정선거에 대해 이해도 높은 국정원장은 해임되었습니다 그의 신봉 역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모르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겠는가 아니면 뭉개할 가능성이 높겠는가 믿고 가만히 있는 게 맞겠는가 아니면 수사라고 외치는 게 맞겠는가 그렇게 물은 겁니다 제가 까부카님이 하신 마지막 주장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부자를 재임 기간 끝나는 동안 안 할 겁니다 절대 안 할 겁니다 왜? 그 양반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거고 본인 이익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때 나이가 뭐죠? 50대 말이니까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서는 거의 생각의 틀이 다 만들어져 있던 데인 거죠 가부카님 말씀이 국민의 힘과 당신의 주권 중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정답을 아신다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선인지 부정선거 수사가 우선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해집니다 모든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명료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윤 대통령은 정리된 본인의 우선순위가 매우 이렇게 설정이 맹악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카오스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뭐죠? 이벤트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여기도 뛰어다니고 저기도 뛰어다니고 사람들 보게 되면 조직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일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마치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처럼 엑스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직화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명확히 뭡니까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국가의 존망과 흥망승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뭐냐 그 소위 플라이올티 세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명확히 정리가 되어 있으면 허겁지겁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부산에 피업인들 불러가 이러면 떡볶이도 하고 다 밑에 사람들 만들어주는 이벤트지 않습니까 그거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이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 직장생활할 때 가장 무능한 사람이 뭡니까 허겁지겁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마감시간 끝났을 때 일 못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일이 완결되지 않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총선은 최소 151석 목표 원희룡 나 따라 출마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아마 1월 18일 기사한 모양이네요 까부카 님이 일단 과반 이상으로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과반 훨씬 넘었을 겁니다 3분의 2 통과할 겁니다 왜 돈이 안 드니까 조작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돈이 안 듭니다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9분 해봤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거나 위험하면 좀 조심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돈이 안 듭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것은 그리고 크게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왜 권력이 미래 권력이 그쪽이기 때문에 선관위 사람들 다 그쪽에 줄을 서는 겁니다 지금 벌써 뭐죠 현재 권력이 다 허당이라는 것이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주식 가격도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도 뭐죠 선관위 직원들이 바보천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다 줄을 서겠습니까 윤 대통령에게 줄 서겠습니까 그거는 다 흘러간 여러분 권력인 것이고 미래의 권력이 누구냐 본인들이 선거를 만지는데 그 선거를 계속 만지면 누가 몇 십 년 할 건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누가 몇 십 년 할 걸 알겠습니까 윤 대통령을 다른 사람이 몇 십 년 집권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쪽에서 몇 십 년 집권하겠습니까 그걸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관위 사람들이잖아요 선관위 여러분들 오랫동안 여러분들 그냥 갈고 닦은 사람들은 잘 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만지니까 몇 십 년 그쪽이 해먹을 거다 그러면 3구 대통령 선거는 아니 그건 사고가 터진 거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까부카 님이 한 이야기 그리 저한테 질문을 던지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인터뷰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가끔 이렇게 해야겠네요 까부카 님이 이게 여러분들 당일 투표지는 일렬번호를 절치선으로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나왔던 송영길 씨 지역구 인천계양이죠 이게 지금 고발된 상태지 않습니까 인천계양에 나오는 투표지입니다 이게 이게 뭡니까 인천계양이 한 5% 정도 조작했을 겁니다 이 빠빠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계양을 출마 확정 대법원에 소장도 넣었고 검찰에 고발도 했고 경찰에 수사도 했다 그러나 빼박 증거를 보고도 6개월씩이나 수사하고 끝내 불송치 처분했다 똘똘 뭉친 대법원 검찰 경찰 선관이 계양을 계양을 이런 거죠 한국은 공적기관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적기관들이 철두철미하게 중국 공상당에 복속당할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기관 어느 한 군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윤 정부 들어서고 나서 공적기관들 가운데서 그나마 국정원이 선관이 감사를 해서 이런 발표한 3개 정도 그거가 여러분들 유일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검찰 폼내지만 이원숙 씨 와가지고 폼내지만 한동훈 씨 말만 하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적기관들이 너무나 여러분들 이렇게 썩은 문드러진 겁니다 자 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로고죠 아름다운 선거 참 지저분한 선거를 하고 불행한 대한민국을 암담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 선관위 창고 이제 영상을 많은 분이 보셨는데 이 창고 영상을 보면은 뭐 사람들이 가장 놀란 게 투표 봉인지를 마음대로 뚫고 어디서 왔는지 뭐 본인들의 이게 이제 정품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거를 투표관리관 투표정지를 해가지고 이게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인지를 이렇게 떼고 이런 부축하는 거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 양반이 아마 연별로 보게 되면 가장 상위직급자 같은데 직원들이 대부분 다 동원이 돼가지고 이런 직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담당자들이 다 나와있네요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놨네요 이게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 17개가 있고 그다음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251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조직입니다 선거를 이렇게 뭐 한국에 다 행정자치단체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가끔 실시하는 선거를 가지고 이렇게 상설조직을 1년에 1조씩이나 들여가지고 1조씩 들여가지고 일이나 좀 제대로 하면 모를까 온통 선거 부정을 저질러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데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입니다 이 선관위원장 노태학이 있고 신임 사무총장이 김용빈이 있고 사무차장이 지금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네 실무를 잘 알겠죠 이 양반이 대부분 다 주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기획조정실 선거정책실 그리고 그 밑에 여론조사라는 중앙여심의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이렇게 직제도가 돼 있는 겁니다 비교적 다른 조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정책실이나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사람들이 대부분 성진해가지고 사무차장에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무총장이 되는 겁니다 차관급이고 장관급인 거죠 이제 사무국장 밑에는 이게 이제 지역선관위입니다 지역선관위는 이렇게 직제상 보게 되면 선거1개 선거2개 3개 이런 식으로 직제 가 있는데 사무국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사무국장이 대부분 업무를 다 주도하는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관위도 사무국장이 대부분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실물적으로 선거 사기와 관련해서 많이 힘을 발휘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위조투표지는 대부분 지역선관위 차원에서 집어넣을 수밖에 제조는 어디에서 냈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선관위 차원에서 했겠죠 어마어마하게 결속력이 강한 그런 조직입니다 사무국장 이제 그래서 남동구 선거관리위원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선관위는 잘 만들어놨습니다 남동구 인주대로 623번지 40 남동구 산하에서는 20개의 은면동이 있고 투표구수가 121개 이게 투표소겠죠 인구수가 49만 5,11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남동구 갑 남동구 어리고 대통령선거는 그냥 남동구 이 이름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전성기시고 선거 담당강은 2인자 모아야지 이지우시고 선거 1개 선거 2개 지도계 박상훈 김영실 소아람 유하연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다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데 여직원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아마 여기 나와 계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적인 그게 아니고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남동구 선거관리원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다 나와요 소아람 유하연 박민진 장연찬 이게 다 업무 분장도 같은 걸 대부분 다 공개를 해놨네요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상설 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정말 참 국난입니다 국난 1960년도 3.15 부정선거에 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규모의 선거 사기가 5년 동안 9번 발생한 겁니다 이제 한 2, 3개월 정도가 지나면 10번째가 발생하겠죠 그때는 국민들이 가난했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옳은 것이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되찾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배가 많이 불러졌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기적이 됐고 선거 문제와 같은 부분들에 공공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더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지금 져 있는 거죠 앞에서 이런 보시다시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동영상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가져와가 투입한 것이 가짜 투표지라는 확정적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확정적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편투표함을 만들었고 우편집중국이 배달해진 우편투표지를 우편투표지를 분류해서 우편투표함을 집어넣은 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물어보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당장 나오는 것이 그러면 봉인지로 그렇게 마음대로 떼고 붙이고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는 관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봉인이란 용어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봉인지를 그냥 그렇게 아무데나 이름 떼고 결국 정거는 봉인지를 그냥 그렇게 떼고 하는 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본인들이 또 관행이라고 이렇게 밀어붙일 겁니다 봉인지는 내기도 없고 하니까 그냥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참 대한민국의 선거 카르텔이 굉장히 강하네요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 언론하고 지식인들이 좀 목소리를 많이 내줘야 되는데 언론은 지금 광고 수입이라는 것이 대부분 유튜브나 이런 데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급 물량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분들 소위 처리하는 광급 물량의 광고비가 1년에 한 2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걸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광고 물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예리한 필봉을 휘두르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조선중앙동화가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대만 선거가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과거 같았으면 여러분들 특파원들이 파견돼 가지고 기획 시리즈 같은 걸 많이 다루었을 겁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다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대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대한민국의 지금 언론의 실상인 거죠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인도 없고 깡도 없고 기백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광고 물량 때문에 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거에 관해서 누구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언론 기관들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조선도 종이시문이 대부분 퇴락했기 때문에 1년에 몇백억 정도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광고 물량을 받으면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대학도 과거와 같이 대학 교수님의 그런 대우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데 바른 소리를 내게 되면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이런 데 또 불이익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거의 대한민국에서 그런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세력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져 버린 겁니다 사회시민단체도 다 이렇게 보조금 같은 걸 받는 데가 많으니까 이 선거부정 카르텔은 예전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참 잘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에 선거부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첫 단계입니다 선거 4기 기획입니다 이 첫 단계가 이거는 정당이 주도할 겁니다 사전투표로 항상 이득을 보는 정당에 아주 노해한 그런 부정선거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밝혀진 바는 4.15 총선에서는 양정철 씨하고 그런 이건영 씨가 실무를 많이 담당을 했지 않습니까 선거 4기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플랜이 다 짜여져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4월 10일 날 총선에서 만일에 기존에 해왔던 대로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가 대단히 유사한 거의 같은 그런 사전투표 조작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 차수를 확보하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5% 정도로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하게 되면 정부의 329만 표 정도로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집어넣는 거죠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는 게 4월 10일 당일 투표 전에 4박 5일 전에 사전투표 사전투표 한 달 정도는 전에 선거인수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선거인수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2020년 총선하고 그냥 한 몇 만 몇 십만 정도 차이기 때문에 선거사기 신액들이 무슨 그렇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해왔던 방식대로 본인들이 그냥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4월 10일 총선에서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 조작한다 8% 조작한다 5% 조작한다 그것만 결정하면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7.5%를 조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몇 퍼센트의 조작값을 입력해야 될지가 나오기 때문에 10월 11일 사용됐던 강서구청장이 사용했던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그 똑같은 프로그램의 조작값을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테스트를 해 가지고 검증을 받은 겁니다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인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조작값이 입력이 돼 그게 결정이 되게 되면 그럼 이때 동시에 뭡니까 위조 투표율을 얼마나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되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선거구 전국의 250 지역구만 하면 250 뭐 3개입니까 지역구에 지역구마다 여러분들 조작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몇 표를 집어넣어야 되는지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 위조 투표율을 제조하는지는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다 준비해 둘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에 다 준비했을 것으로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확정적 사실은 아니고 그리고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사전투표율을 몇 사람이 참여했다는 그 발표입니다 그 발표가 곧바로 사실이 되니까 그런데 그 발표를 검증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선관위가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실제 사전투표율이 선거임수 기준으로 15% 되는데 22%를 뻥튀기한 거죠 그렇게 4월 11 총선도 그렇게 그냥 선관위가 발표해버리면 그걸로 그냥 선거결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위조투표율을 투입해 가지고 선거일날에 선거결과가 조작이 되는 겁니다 329만 표 최소한 투입할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더블당이 210석 이상을 차지할 걸로 봅니다 지역구하고 그걸 합쳐 가지고 국회의원 80석 내외가 되겠죠 그다음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후보들이 분발해 가지고 민경호 의원처럼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253석 가운데 139개석 55% 거의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불복해 가지고 그러나 다섯 개 군대만 여러분들 재검표로 까보고 전부 다 기각시켜버린 겁니다 그거는 확실한 확습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선관위에 대들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이번에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대피하더라도 누구도 안 나올 겁니다 민경호 의원 정도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절대 여러분들 선관위에 대들지 않을 겁니다 현재 구조화에서 선관위에 대들게 되면 그거는 정치인으로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국민의 힘에 선관위에 다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한두 사람이 선거 무효소송을 생명 걸고 여러분 제기했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인쇄 도장 인쇄 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다 여러분들 소각해버리고 인쇄 속에 찍어가 새로 만든 다음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것이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지역선관위가 주도해서 위조 투표지를 제작 투입하게 되고 위조 투표지를 갈아치운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여러 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부정선거가 그냥 제도화 되고 정치인들이 다 선관위에 별불 뜰 수밖에 없는 그 제도가 다 확정이 된 겁니다 법원이 다 무력화된 겁니다 법원이 여러분들 요구한 것은 그냥 다 위조 투표지 집어넣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15 총선의 재검표장 에서 위조 투표지가 대부분 다 나오게 된 겁니다 진짜 투표지들을 던진 것들은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 선거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조재현과 천대협과 이동헌과 민유숙과 김상환 과 이런 사람들이 하는 작태를 받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전부 선관위를 다 비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빵빵한 또 대형 로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민 대륙아주처럼 거기에 여러분들 선관위 사무총장 출신들의 정관들이 가 있겠죠 다 정관들이 해먹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대륙아주에 가 있을 거고 선관위 출신들의 정관들도 지금 민상부시가 고문으로 가 있으니까 도저히 이 부정세력들하고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 4.15 총선에 선거 무효소송이 다 이렇게 무력화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떤 정치인도 되들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선관위 그게 다 선관위 이미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선관이 노예가 됐다는 이야기는 선출직 공직자 후보들이 국민들이 노예가 된 겁니다 부정선거 결과를 그냥 발표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 아무도 안 되들 겁니다 황교안 씨나 민경욱 씨 같은 경우는 아웃사이드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방송인하고 그다음에 관료 출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횃불을 든 건데 그걸 이제 유일하게 국면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고 선출직 공직자 자리가 남아 있지 않는 대통령인 거죠 그러나 대통령은 무관심한 것이고 국힘당은 몸을 사려서 무관심한 것이고 경찰 검찰 언론 학자 국민 모두가 다 무관심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지배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선관위는 에이전트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단체는 아니니까 그럼 그다음에 그 에이전트로 움직이는 더불당 계통들이 국가를 장악한 거죠 그리고 일단 선거가 장악이 되게 되면 홍콩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선거의 이름으로 모두도 합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장악할 것이고 시도지사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국당에 살려면은 그냥 그쪽에 줄을 좀 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도리한 거죠 그럼 기업인들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 고개를 숙이겠죠 왜 광금 물량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소상공인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 인 겁니다 지식인들도 마찬가지 또 강연기회나 이런 것이 완전히 배제를 시키겠죠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분이 그냥 나라에서 완전히 신분이 맹목상 는 아니지만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거 사기시력들의 중액 에는 특정 지역들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지분을 갖고 있겠죠 그럼 선출직 공직자들은 대부분 그 지역 출신들을 많이 꼽겠죠 2018년 지방선거 에 서울구청장이나 부산구청장 성대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장악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하고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은 그래도 보편적 가치를 여러분들 추구하고 선거 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탈재한 세력들하고 여러분들 보조를 맞추기가 힘든 거죠 가장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세력은 중국 공상당 인거죠 그렇게 해서 중국 공상당이 한반도 를 그냥 그대로 지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명분이 없을 겁니다 워싱턴 dc의 여러분들 친한파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아깝게 생각 하겠죠 왜 대한민국이 미국의 선교사 파견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100년 넘는 시기 동안 대한민국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했고 가장 미국이 원조나 이런 걸 통해서 가장 뭐죠 모범 사례로 일어난 나라인데 그 나라가 그냥 중국에게 먹히게 됐으니까 그러나 미국 사람들도 현실적이니까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니까 전략적으로 제가 보면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한국은 전략적인 그런 가치가 냉전이 끝났을 때 거의 끝난 겁니다 그냥 일본을 보시게 되면 일본이 방파제니까 한국이 있으면 좋지만 한국이 없으면 그냥 일본을 가지고 태평양을 수호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미국이 미국한테 한국이 지정학적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 하겠지만 지도를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면은 그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만보다 훨씬 지정학적 역지가 우리 기능이 떨어진 거죠 왜 대안 해업과 여러분들 대만 해업을 그냥 딱 막으면 되니까 전혀 가치가 없는 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공박서의 비관론이 어리석 다 한민족이 어리석지 않다 한민독이 어리석지 않으면은 부정선거를 여러분 아홉 번이나 당하고도 그냥 열 번째 그냥 당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아홉 번 부정선거를 당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열 번째 부정선거를 목전에 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똑똑한 한국인은 다 가버린 거예요 남은 건 뭡니까 비겁한 한국인만 남은 겁니다 지금 우리 세대나 이렇게 여러분들 외치는 거지 지금 40대에서 부정선거를 다룬 사람이 있습니까 50대 부정선 을 다룬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 없이도 미국이 괜찮다 전혀 여러분들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아쉽죠 너무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사람들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때가 되면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에 이런 이야기가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강남에 좀 있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들 몇 십 년 전부터 뭡니까 아이들 세대가 다 어떻습니까 다 미국 가서 난 사람이 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가장 이런 시류를 빨리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장 빨리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오키나와 있고 일본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든든한 항해를 통해서 중국이 내려온 것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봐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만 한국이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좌편향이 돼버렸고 그다음에 너무 여러분들은 뭐죠 이 선거제도를 못 지킨 겁니다 우익들이 어마어마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나라가 넘어가는데 제 이야기가 너무 이런 비관적이라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삶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낙관주의로 살아야 되지만 상황은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걸 다 장악해버린 겁니다 숫자를 만드는 걸 무선수로 벗어날 겁니까 이렇게 숫자를 만드는데 한동훈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숫자를 다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한 분 말씀처럼 대한민국 사람이 대단하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단한데 2분의 1을 2600개 곱한 확률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는데 그걸 지금 대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해결해주면 좋고 나는 할 수 없고 그거지 않습니까 2600대 1입니다 2분의 1의 2600성 2분의 1의 2600성 확률이 4.15 총선 선거결과입니다 똑똑한 한국 사람들이 그래 똑똑한 한국 사람들이 2분의 1의 2600성을 보고 그걸 고칠 의지가 있습니까 그걸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오늘 방송은 좀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오늘 방송이 상당히 길어졌네요 참 그러니까 할 말이 많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이제 심영희님께서 2018년 한국당대표를 뽑을 때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도 당대표 황이 된 것도 이상했는데 그때도 부정선거였네요 김진태 지지에서는 2만 명이나 했는데 이상했습니다 그 선거도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그때는 관심이 없었지만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나라당 당대표의 2018년 김진태가 어마어마히 유리했지 않습니까 안동대 1의 여러분들 기사분이 그것도 다루고 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히 긴 역사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송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낙담을 드리거나 실망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제 이야기의 요지는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희망사고나 하고 희망 고민이나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뜬구름 없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선은 여러분들 지금 필요한 가장 첫 번째 요인은 다가오는 주 다가오는 주에 결국은 국민의힘의 김상훈 위원장, 임한희 의원, 정점식 의원, 김용판 의원, 전복민 의원, 조은희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특위 의원 실분하고 대구 서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상훈 위원장이 2주 시간을 두고 국민의힘 특위 위원 이름으로 신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되시는 김용민 사무총장에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4월 10일 총선부터 찍도록 하라 그것이 공직선거법이나 모법에 주정이 되어 있는 대로 하자 그 방안을 마련해서 2주 안에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 주입니다 다가오는 주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김용민 사무총장이 단신입니다 단신 단신으로 선관위를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시는데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남국을 타개할 건지 본인이 피를 묻히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는 분입니다 윤 대통령이 여러분 판사들은 선관위원 지역구 선관위원장을 많이 지내기 때문에 선관위하고 유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무총장을 임명해 가지고 선관위 계획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뭡니까 감각이 없는지 판단 능력이 안 되는지 윤 대통령을 보게 되면 한심 한심 또 한심입니다 그중에 최악의 이런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 판사를 여러분들 단신으로 선관위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판사가 들어가 가지고 그냥 선관위의 노예한 인간들의 그냥 얼굴마담 보쌈을 완전히 당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는 데로 가 가지고 뭡니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빈 사무총장이 임명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인터뷰를 한국일본에서 했는데 그걸 주선 안 했겠습니까 옆에 선관위의 노예한 인간들이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사전투표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그런 류의 이야기도 그걸 누군가 김용빈 씨와 함께 입력을 했을 거라고 머리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떠들어 가지고 뭡니까 이미지를 처음부터 완전히 구겼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윤 대통령을 무슨 비난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윤 대통령께서는 재임 중이거나 재임 이후에도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그 주온 글씨를 탈피하기는 힘드실 겁니다 본인이 여러분들 임기를 잘 마치시고 나가더라도 그냥 윤석열 이렇게 하면 그 양반 선거 부정을 깔아뭉개 가지고 나라의 방향을 털 수 있던 절호의 기회를 놓친 사람 이런 주온 글씨를 못 벗어나실 겁니다 윤 대통령 본인은 지금 꽃가마를 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안 보이겠죠 산을 오를 때는 안 보이고 하산 내려갈 때 이러면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라가는 거니까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 주에 김용민 씨가 정말 투표관리 간 개인 도장 날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냐 가능성입니다 저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끝까지 아마 내가 볼 때는 저항 안 하겠나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투표관리 간 개인 도장을 찍으면 위조 투표지를 못 만듭니다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가 없으면 전산 조작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김용민 씨도 일생일대의 결정인 게 해당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국민의 힘을 찾아 가지고 선관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하고 엄청난 본인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런 생각까지 안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자리라는 것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인의 장벽이 쌓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을 안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김용민 씨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김용민 씨의 그런 법조 인생에서도 그 이번 결정이 본인의 이름 진태와 관련해서 본인의 앞날 관련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김용민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무슨 이유를 대가지고 그거를 뒤로 끌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김용민 씨의 생각이라기보다도 주변의 측근들이 그렇게 몰고 갈 겁니다 그리고 김용민 씨 또한 선관위를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측근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인사를 너무 잘못하신 겁니다 김용민이라는 사람을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판사 출신을 그렇게 임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겠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없어서 4월 10일 총선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대신에 인쇄 날인을 여러분들 관철시킬 겁니다 선관위하고 국민의힘의 다툼을 봐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왜 개인의 이익과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여러분들 터기위원들 맹단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영남권입니다 영남권이고 그다음에 조은희 위원이 서울에서 이러면 당선되신 분 대부분 대구 경남 출신들 부산 출신들이고 김상훈 위원장께서도 대구가 아마 서굴 겁니다 이만희 위원도 청도 영주입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당선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조작하더라도 그러나 선관위는 거의 생명주라고 같은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제조하지 못한다 그러면 선관위는 그냥 생명이 날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더 이상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없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 두고 봐야겠지만 내가 선관위 사무총장이라고 하면 끝까지 버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위조 투표지 제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무산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나마 이제 언론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은 언론 환경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종이 신문 시대가 가면서 언론들이 광고료가 거의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광고룸량 정부가 발주하는 물량에 의존해 가지고 언론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싫어하는 주제를 심하게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도 다 입을 다물고 중앙도 입을 다물고 동화도 입을 다무는 겁니다 대만 선거처럼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 기회 선거 공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 어느 신문 하나 기획 시리즈를 만드는 그런 신문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윤 정부도 좋아하지 않고 광고룸량을 발주하는 정부도 좋아하지 않고 선관위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돈 때문에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현재 선관이 체제에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진 겁니다 체력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하고 나라의 앞날을 위해 가지고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단체나 집단들이 그냥 소멸돼 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나라가 그냥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책임도 많은 거죠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알아서 처리 안 해 주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서 처리하니까 가만히 계시고 조금 시스템이 여러분들 흔들리네 다른 사람이 다 알아 처리해 줄 거고 나는 뭐 그냥 내 그냥 앞가름만 제대로 하면 되니까 이제 그냥 관심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선거 사기를 저지른 세력들한테는 좋은 시대가 이제 열린 거죠 그래서 참 역사의 그런 물줄기를 바꾸는 일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걸 포기할 수 없으니까 노력은 하는데 현재 상황은 참 어렵죠 그리고 조금 전에 한 분 말씀처럼 한국인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이렇게 하는데 옛날 한국인들인 거죠 지금은 젊은 분들은 너무나 이제 그렇게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달라진 겁니다 정의가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은 국민들이 각성을 해 가지고 이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지 못하는 선관위 치하에서 그리고 선거를 자악한 자들의 치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현상유지가 아니고 나라 자체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나 위험하고 어려운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갖고 있는 견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 오늘 여러분들 미국의 주가 폭등도 이야기 드렸지만 모두 다 가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식 가격이 오를까 때문에 그렇게 가스를 가진 사람은 주식을 사는 것이고 나라가 오를까 하면 그런 가스를 가진 사람은 가스를 맞춰서 행동하는 건데 여러분들 나라가 어려워지겠다 어렵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단하다 우리 K-방상을 봐라 K-POP을 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냉정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오다가 말았는데 한국의 이런 강남의 부유층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유층들 가운데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세대 정도 앞서 가지고 아이들을 뭡니까 바깥에 내보내고 국적을 바꾸는 사례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대 변화를 읽는 능력이 다른 계층보다 좀 빠르죠 가장 정보에 민감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본 겁니다 아마 지금 나라 상황이 바뀌는 걸 보면서 그런데 개인은 개개인은 예를 들면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행동이라는 걸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은 제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A라는 음식을 좋아하다가 A라는 음식이 건강에 안 좋으니까 A를 꺼내야겠다 그러면 내일 당장 꺼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라는 것은 수천만 명이라면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마어마한 관성이 있는 겁니다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성이라는 것을 털어 가지고 바꾸는 것은 유조선이 방향을 선회한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좌경화가 된 겁니다 그 좌경화에 역대 정치인들이 많이 기여했지만 그냥 나라 전체가 관 중심에 정치 권력 중심에 정치 중심에 그리고 국가의 여러분들 권력이 비대전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해온 겁니다 제가 너무나 여러분들 참 역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론 끝난 이후에 그 많은 신신 국가들이 잘 살기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시장과 개방과 교역과 무역을 통해서 가장 여러분들 융성한 나라가 문화계 예술계 영화계 이런 데가 너무나 좌편향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좌편향이라는 이야기는 세계사의 큰 얼음으로부터 완전히 역주행을 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다가 한반도는 이런 어마어마하게 축복 가운데 하나가 축복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거 하지만 분단이 돼가지고 절반 정도가 트위터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 앨런 머스크가 사진을 올린 것처럼 한반도 이런 밤에 찍은 사진이 남쪽은 환한데 북쪽은 깜깜한데 그렇게 뭡니까 바로 옆에 전체주의 체제에 신음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가 여러분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체제를 못 이겨가지고 목숨을 걸고 내려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한국당에 3만 5만 여름 이렇게 있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사의 이름들 흐름에 역주행을 해가지고 좌편향 국가로 이름도 가가는 그런 대중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져 버린 겁니다 그들은 관외의 영향력을 크게 키우고 관외의 파이가 커지고 관외의 규모가 커지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둘고 규제를 더 많이 만들고 정부가 몸도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런 체제로 다 이름들 몸도 돌아서 버린 겁니다 그 큰 변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그 이런 극명한 사례가 이문열 선생이 2022년 연초에 월간 조선에 인터뷰한 내용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머무는 시골의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문열 선생을 관심 있게 보는 거 아니까 그분은 나이가 드셨고 많이 동시에 문인이기 때문에 생업의 현장을 떠나서 세상을 좀 관조할 수 있는 연배의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신 그 짧은 이야기가 저는 송곳처럼 이렇게 찔리거든요 그래도 나라의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겠지만 노력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노력이 선거를 지키는 건데 거기에 대다수가 관심이 없으니까 너무나 이렇게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일요일은 조금 방송을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방송이 조금 길어졌네요 자 여러분들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병호 tv에서 이제 널리 알리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이 책은 김동주 교수께서 이제 좀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계십니다 역사학 그리고 신학 신학 박사도 갖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 phd도 갖고 계시니까 이분이 쓰시는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제가 그동안 다독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기독교 역사 유대인 역사 이런 책은 있지만 또 세계사 기독교 관점에서 보는 세계 역사라는 그런 책은 아주 드물지 않겠느냐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제가 머릿속에는 그렇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국인이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크리스찬 개신교나 그 다음에 카둘릭을 신앙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고 또 교양 독서 하시는 분들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난해에 이렇게 표현했던 4.15 총선을 분석한 도덕놈들 4권 그리고 또 지방선거를 분석한 2020년 지방선거 그 이후에 보궐선거를 분석한 도덕놈들 5권 그렇게 해서 모두 다섯 권의 도덕놈들 시리즈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선거 부정에 대한 실상을 좀 더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도덕놈들 시리즈를 참조하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려셔서 도덕놈들 시리즈가 많이 확산돼서 더 많은 분들이 선거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좀 어둡고 칙칙하고 녹록지 않지만 또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고결하고 훌륭한 것은 시록 같은 그런 어둠이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드리워졌을 때 용기를 잊지 않고 선한 것 아름다운 것 훌륭한 것 그리고 좋은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진군화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 갖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등목 가운데 하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병호 tv를 통해서 다소 비판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조금 어두운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비판적이고 어두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하여 선이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귀한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김없이 내일 오전 5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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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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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